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전할 걸음 어제 과또던 꿈에 대해 물어보고 밤에 한 가치를 오른 귀에 걸어 오늘 할 일을 서로 물어보면 우린 항상 같다 늘 같은 날처럼 의미 없지만 우린 좋은 전화를 이어가 예쁜 사람들의 여깨를 피해가 내게 아침은 이렇게 늘 어두워 주요하지 커피향이 너는 마치 씻어야지 끊어야지 태워야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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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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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